안녕하세요. 저희는 와이벤져스 3기 영상제학팀 전수현, 김동현입니다. 저희가 와이벤져스 발대식을 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올해 활동의 막바지에 도보이고 있네요. 3기 활동이 끝나면 4기 활동 단원들을 모집할 텐데요. 그 전에 와이벤져스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 와이벤져스는 영남대학교 입학자 수석의 전국 멘토링단입니다.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혹은 우리 대학교에 방문하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영남대학교와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대학 재학생 입장에서 교육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막힌 입시정보와 수선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고개생들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이벤져스는 찾아가는 전공체험, 와이유 교내 전공체험, 와이유 슈퍼웨이크, 팀과의 활동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먼저 와이유 찾아가는 전공체험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와이유 찾아가는 전공체험은 고등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활동인데요. 영양제학교와 본인 학과에 관련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 후 단원이 직접 기획한 전공체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지게차 모형 만들기를 진행하는데요. 수연님은 어떤 활동을 진행하시죠? 저는 이독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공체험이라서 고등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와이유 교내 전공체험에 대해 수연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와이유 교내 전공체험은 고등학생들이 직접 대학교에 방문했을 때 영남대 캠퍼스를 돌아보며 직접 설명해 주는 캠퍼스 투어나 각 학과에서 진행되는 전공체험을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해 보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입학학원관 선생님들께서 입학 설명이 따지면 정말 알차지 않나요? 정말 알찬 것 같습니다. 혹시 08월 말에 개최되는 입학자의 가장 큰 행사, 그 행사 이름 아시나요? 어? 그럼 혹시 와이유 슈퍼위크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고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시 방람회인 와이유 슈퍼위크 시즌나련, 메이저데이 다음에는 오픈캔버스, 진론이나 방람회 등 총 3회차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학과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전공체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대학교 선배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입학사장과 선생님들과 입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니 고등학생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행사이겠어요. 어? 저는 이번 행사에서 입학제 만들기를 진행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와이유 슈퍼스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팀별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후속된 영상 제작팀, SNS 홍보단, 고교 연계팀, 운영지원팀, 디자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팀별 활동에 대한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시니 꼭 지청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모든 유감 및 가이드룩 등 택배 제작, 팀별 차원 같은 홍보 활동에 참여하거나 시기고사 진행고사나 방역이원, 서류장관단 등 힙합처 연구를 도주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 와베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이건 빌리는데 소송이 활동이 좋다고 하네요. 오늘도 이렇게 와이벤져스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있을 와베져스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4기무지도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기에서 만나요. 안녕